자 의원님들 다 와주시죠 네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의 박진 위원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외교안보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최근에 남북관계 또 대외관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로운 조언과 또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아까 회의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오신 위원님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저희 외교안보특위 부위원장으로 계신 연세대학의 김우상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저희 특위 간사로 계신 조태용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오른쪽에는 역시 간사로 계신 신원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 두 번째에 계신 분은 저희 위원회의 언론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 조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토의한 내용은 최근에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파탄이 났고 또 남북군사합의는 사문화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조태용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못 막은 건 아쉽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광역지방자치장들이 전부 나서서 이것은 대북전단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야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억지 주장합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측의 전단은 자발적인 우리 국민들의 의사표시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고 북한은 당국이 주도하고 있는 삐라 살포인 것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거기에다가 북한 당국은 우리 대통령이 합성사진에 담배꽁초를 담은 쓰레기, 오물을 섞어서 대한민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딴 걸 다 떠나서 남북 상호 존중 원칙에 위배되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북한이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교 안보 위기 이것은 국회 원구성 이것이 제대로 됐으면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숫자의 힘을 믿고 오만과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된 상황입니다 국회의 오랜 원칙과 전통을 깨고 야당 몫의 국회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이 원인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우리 미래통합당은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초당적인 국익과 직결된 상황이라는 생각으로 여당의 외교 안보 합동회의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책임 있는 여당 의원들의 대답이 없습니다 이번 주가 6.25 70주년입니다 9.19 군사 합의는 지금 사문화된 상태이고요 대한민국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제 전략 자산 전개 및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까지도 시사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미 사문화된 9.19 군사 합의에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 의원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발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향후 예상되는 도발을 미리 예상하고 이것을 억제하고 또 예방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 그런 도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응징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도발을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는 데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 분개선을 넘는다든지 또는 우리 서해 북방 한계선 NLA를 침범한다든지 또 기타 다른 방법으로 무력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의지와 또 계획을 정부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오늘 저희 특위가 논의한 상황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북한 도발을 예방하라 하는 내용을 우리 조태용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진 위원장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우리의 입장을 정제된 언어로 우리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사문화된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북한 도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가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하면서 대남 전단 살포 준비, GP 병력 재배치,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 등 도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엄중한 안보 상황이 우리 눈앞에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대북 전단 규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한미 워킹그룹을 없애자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헛된 희망과 잘못된 기대 위에 쌓아 올린 현재의 대북 정책을 단호히 끊어내고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수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미 사문화된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 태세를 재확립하라 둘째,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파탄에 원인인 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하라 셋째, 북한의 도발이 가시화되는 마당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북한 도발을 사전 억지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 끝으로 넷째,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라 2020년 6월 21일 미래통합당 외교안보 특별위원회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특별히 말씀, 내용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시고 옆에 가서 질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옆에 가서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외교안보 통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우리 초당적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도발에 대해서, 예고된 도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옆에 공간에서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